이번에는 전기 토익 파일 토익의 난이도를 더 높이는 현재 완료 수동태와 수동진행형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문법 어휘죠 현재 완료 수동태 수동진행형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사실은 중간에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금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파일 토익이 어려운 건 두 가지 이유예요 첫번째는 일단 어휘입니다 명사 같은 걸 하나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명사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동사 표현을 하나 들었는데 이 동사가 뭔지 모르겠고 그럼 그게 정답인지 오답인지 판단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답인지 정답인지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오답이 나오고 하나 더 있어요 파일 토익을 어렵게 하는 두 가지 첫번째는 어휘 두번째는 얘네예요 현재 완료 수동태와 수동진행형을 귀로 정확하게 구별해내지 못하시면 파일 토익은 6장밖에 되지 않는 파일 토익이지만 파일 토익에서 난이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고 나는 파일 토익이 내가 체감하는 난이도는 아 난 원이 어려워 아 파일 토익 사진 6장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니까 원은 절대로 부담스러운 파일트가 되시면 안 되는데 그 부담을 없애려면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요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미 끝난 상태지요 완료 수동태 have been pp has been pp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 완료 수동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두 개 아닌가요 have been pp 주어에 따라서 have been pp 또는 has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가 딱 두 개라면 수동진행형도 딱 두 개지요 are being pp is being pp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장이 완전히 다른 문장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적어놓은 문제는 books have been placed on the table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적어놓은 건 books have been placed on a tab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죠 이게 been과 being이 전기 토익 시험을 보러 가셔서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발음으로 구별이 될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중고등학교에 있는 스피커로는 been과 being이 정확하게 구별이 되진 않습니다 둘 중에 조금 더 강하게 발음되는 건 being이 좀 강합니다 왜냐하면 be being pp에는 being에 스트레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have been pp 보다는 are being pp가 조금 더 크게 들리긴 하는데 분명한 건 중고등학교에 있는 스피커로 been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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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구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린 그 날카로움의 날을 조금 더 세우기 위해서 앞에 있는 have 동사나 be 동사도 같이 찍어가는 게 조금 더 날카로움의 날이 슬겠죠 왜냐하면 앞에 have가 들렸다는 건 이건 무조건 have been pp에 현재 완료 수동태일 수밖에 없는데 앞에 is are 이런게 들렸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is being pp are being pp에 수동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왜냐하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어에는 have been 이란 말이 없어요 아 영어에 are been 이란 표현이 있나요 are been 어이 그런 건 없는데 그래서 앞에 have가 들렸다는 건 설마 뒤에께 have가 들렸는데 이게 being이냐 being이냐 이런 걸 갖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거죠 have가 들려면 무조건 have been pp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are is가 슥 지나가는 건 이건 being pp에 수동진행형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바꿔보죠 이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야 현재 완료 수동태하고 수동태는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 차이 없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지 현재 완료 수동태 수동태 똑같애 그럼 books have been placed on a table 이건 이거랑 똑같다는 거죠 books are placed on a table 놓여져 있다 책들이 테이블에 놓여져 있다 얜 다른 얘기죠 books are being placed on a table 그러면 책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건 내가 보고 있는 이 사진 안에 누군가가 책들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 중이래야 그게 답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books are being placed on a table 이란 표현은 someone is placing books on a table 같은 표현이지 누군가가가 placing books on a table 이런 사진이 나왔는데 보기가 두 개입니다 자 보기 한번 보시죠 이런 사진의 보기가 두 개예요 books have been placed on a table 정답 보다 정답 그럼 혹시 이게 그냥 수동태로 books are placed on a table 정답 보다 정답 써야죠 책들이 테이블 위에 쌓여져 있는데 놓여져 있는데 books have been placed on a table 정답 books have placed on a table 정답 근데 이 사진에 이런 보기가 나오면 books have been placed on a table 이렇게 들리는데 books have been placed on a table 근데 진짜 been인지 been인지는 잘 안 들려요 근데 내 귀에 books have been, books are, books have been 그러면 이건 been, been 차이 없습니다 이건 수동 진행형으로 완벽하게 잡으시면서 이건 오답이다 하고 버리셔야 돼요 문제 없겠죠 이게 정답이 되려면 누군가가 placing books on a table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사진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런 게 나오면 정답 되겠죠 books are being placed on a table 왜냐하면 books are being placed on a table 그럼 누군가가 someone is placing books on a table 이렇게 되어 있을 테니까 왜 제가 현재 완료 수동태와 수동진행형이 전기토에게 난이도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 파이트원은 어떤 사진이 나와도 현재 완료 수동태와 수동진행형 두 가지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경우라도 수동진행형이 나올 수도 있고 현재 완료 수동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진을 띄워놓고 상자가 열려져 있다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진을 띄워놓고 상자가 열려지고 있는 중이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게 눈으로는 구별이 돼요 이거 보세요 눈으로는 구별이 a box has been opened 눈으로 봤는데 내가 상자가 열려져 있다 a box is being opened 상자가 열려지고 있는 중이다 이게 눈으로는 구별이 되는데 이게 눈으로 구별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건 나만 잘 구별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귀로 구별이 돼야 되는데 a box has been opened a box is being opened 이게 귀로 정확하게 구별이 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이해되시겠죠? 근데 그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딱 알겠다 아유 알지 현재 완료 수동태잖아 이거 상자들이 열려져 있다 정답 이건 눈으로 봤더니 is being opened 상자가 열려지고 있는 중 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게 딱 귀로 구별이 되셔야 될 것 같으니까 a box is being opened 정답이 되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군가가 이걸 열고 있는 중이래야 a box is being opened somebody is opening a box 이렇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건 정답이 되는 거네요 이런 사진이 나왔는데 a box is being opened 정답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거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a a copier is being used a a a copier is being used 정답인가요? 오답인가요? 정답 잡으시는데 문제 없으겠죠? 왜요? a copier is being used 라는 표현은 a copier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중이야? 그럼 이건 내가 보고 있는 이 사진 안에 누군가가 using a copier 해야 되는 거니까 someone is using a copier 그러면 a copier is being used 이렇게 마무리가 되셔야 되는 거죠 점수 잡는 해커스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